타법을 보시면요. 이미 액체가 어느정도 들어있는 용기를 가득 채우다. 어느정도 들어있는데 그것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뭐를 보충하다 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가득 채우다, 보충하다 둘 다 가능합니다. top the car up with gas. 기름을 가득 채워라, 보충해서 가득 채워라 이 말이죠. top the car up with gas before you set off. 길을 나서기 전에 she relies on tips. 그녀는 팁에 의존합니다. she relies on tips to top of her wages. 팁에 의지하여 임금을 보충한다 이 말이죠. to top of her wages.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정상시켰습니다. 입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지금 하나요?